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글보글 맛있게! 제 부드수를 보여드릴까요? 난 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! 고철동에서 돌아왔습니다 고철동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워하지마 당연히 이쪽이 맞죠 저주를 극복하니 더욱 강해졌다 가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난 고통을 초월했다 다크몬 축제 모함과 놀라움이 가득한 것 다크몬 축제 정신이 됐어요 수신이 됐어요 다크몬 축제 전투 verste past 소중한 왼지 이래